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 13번 그죠 220페이지 13번부터 보는데 여러분 대리권 없는 어리 갑의 이름으로 갑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된 게 해줬다 자 갑을 병 무조건 줄부터 셉니다 갑은 본인 어른 대리인 병은 상대방 이렇게 하는데 그 후 그럼 자 어른 무권대리인인데 어른 책임지게 되어야 돼 책임을 못 지지만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데 어리 본인을 단독 상속하게 된 경우 자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 무조건 책임진다 됐습니까 추인해야 된다 무조건 책임진다 그러면 당연히 추인하여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책임지고 그러면 자기가 무권대리라는 걸 가지고 추인을 거절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신의식상 허용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근데 원칙적으로 갑과 병의 매매 계약 체결할 당시를 기준화합니다 계약 체결할 당시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다 맞다 그 다음 병명의 등기는 자 이런 경우에 아까 무권대리인 어른 당연히 추인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하자가 치유돼서 유효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어쨌든 상속으로 인해서 뭐로 변한다 유효로 변한다 상속으로서 추인해야 되고 유효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 어리 무권대리를 이어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른 무권대리를 이어 병에게 부동산 청료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어리 상속받음으로서 정상적인 상태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도 없고 사용료 내라 할 수도 없다 무효를 가지고 사용료 내라 할 수도 없다 하는 거 그래서 틀린 것 4번 만약 병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계해 준 경우 어른 정에 대해서도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어린 무권대리인데 본인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 거의 변한다 어른 당연히 추인해야 되고 추인하면 정상적이 변하고 자기가 무권대리라는 걸 주장해서 추인을 거절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런 것 여러분이 그저히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14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 역시 무권대리죠 표인대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협의 무권대리죠 그럼 그런 경우 협의 무권대리에서는 누구 손에 달렸냐면 본인이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확정적무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맞죠?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에 확답을 체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죠? 자 그 다음 3번 상대방은 줘 상대방은 다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자 여러분 상대방이 무권대리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 할 수 있는 건 딱 최고권 하나밖에 없다 했습니다 최고권 하나밖에 없고 상대방이 자기가 본인이든 무권대리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가지고 악인 경우는 무권대리라는 걸 처음부터 알면서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는 꼭 최고 한 개밖에 없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자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자 추인은 됐습니까?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계약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은 화끈하다 했습니다 하면 소급해서 그 자체가 몽땅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럼 일부만 책임지겠다 비소급적으로 책임지겠다 변경 조건을 붙였다 했을 때는 상대방이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쨌든 추인은 소급해서 계약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일부 추인, 변경을 간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비소급 추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효력이 있다 그 다음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아까 조처리할 수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거 뭐 최고 악의 상대방은 오직 최고만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대리권 없는 어리, 갑을 대리하여 역시 갑을 병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어리 나왔지만은 여러분 읽어보면은 갑은 본인, 어른, 대리인, 병은 상대방 됐습니까? 틀린 거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묵건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소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 됐다 당연히 추인해야 되고 유효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수 없고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고 당연히 추인해야 되고 그럼 을과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갑은 본인은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 단독 상소는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고 그러면 어른 묵건대리인이고 갑은 본인인데 됐습니까? 본인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추인은 원칙 누구한테 하냐면 갑은 상대방한테 하고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병이 알아야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병은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하는 거죠 시스템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시스템 묻는 문제죠 본인, 상대방, 대리인, 갑을 병 그래서 여러분 추인은 누가 하느냐 하면 추인은 누가 하느냐 하면 본인이 하는데 갑이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 병에게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병에게 하고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아야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병은 갑의 추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하는 거죠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의 추인은 갑의 추인은 그 묵건대리가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되고 효과는 갑에게 기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얼에게 추인한 거 자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아까 본인이 누구한테 추인해야 된다 했습니까? 상대방한테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자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알았을 때 혈이 발생하고 알지 못하면은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추장하지 못한다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야 추장할 수 있고 아직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추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얼이 미성년자라면 자 묵건대리인인데 제한능력자다 맞갚아 얼의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얼에 대하여 이행이나 소례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묵건 얼이 묵건대리인인데 얼이 묵건대리인인데 제한능력자다 맞갚아 책임지는 경우는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중요하죠 5번도 중요하고 4번도 중요하죠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상대방이 알아야 효율이 발생한다 근데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때는 추인은 본인은 상대방에게 효과를 추장할 수 없다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공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자 대리권 없는 얼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병과 체결하였다 역시 갑을 병으로 갑니다 무슨 병으로 갑니까? 갑을 병 갑은 본인 얼은 대리인 병은 상대방인데 갑은 묵건대리인이다 갑이 추인하지 않아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자 묵건대리인은 무효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자 갑이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임을 받는다든가 차임을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을 자기가 받는다든가 하면 추인되겠습니다 자 병이 계약 당시 얼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자 상대방이 아니다 상대방이 아니다 상대방이 아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건 최고밖에 없었습니다 갑에 대한 최고권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인정된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 외에 병은 갑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한 경우 대리인이나 본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무슨 건이다? 최고권이다 그래서 3번 털리고 4번 갑이 단축하여 위임대차를 추인한 경우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변경을 간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추인은 무효다 됐습니까? 변경을 간 추인 단축하여 추인 변경을 간 추인 아까 일부 추인, 변경을 간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비소급적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추인으로서 무효고 그래서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다 동의가 있어야 추인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소급해서 원칙 소급해서 그 자체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갑니다 자 무권대리인 어리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 액세부동설명에 체결하였다 설명 중 오른 것 자 이거 읽으면서 뭐냐면 빨리 어리 나와도 본인이 누구고 대리인이 누구고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거고 그럼 갑, 을병 역시 무조건 줄 세웁니다 갑은 본인, 어른, 대리인, 병은 상대방 자 그래서 어리 갑을 상속받았습니다 자 무권대리인이 상속받았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상속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당연히 추인해야 되고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입직상 허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자 이게 팔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맞다 거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당연히 모아야 된다 추인 당연히 유효하면 또 틀립니다 당연히 추인하여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병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체구한 후 그 갑이 극인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럼 기역, 이은 다 맞습니다 자 D급 갑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소송에서 병이 어른, 어른,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됐습니까?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아니죠 자 여러분 소송에서는 주장하는 것만 조사해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다 근데 유권대리 주장하면은 일단은 본인이 책임져라 본인이 책임져라 하는 거죠 유효처럼 본인이 책임져라 하는 건데 거기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표현대리는 소속이 어디 소속이냐면 무권대리 소속이다 말이죠 무슨 대리 소속이다? 무권대리 소속 그래서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표현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속에서는 주장하는 것만 조사해야 됩니다 주장하는 것만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표현대리 소속은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D급은 털렸습니다 그 다음은 리얼 매매계약의 원인으로 병명의로 이전 등기가 경료된 갑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때 병은 얼의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자 저 리얼도 틀렸습니다 이 무권대리인 경우는 본인이 얼의 무권대리를 증명해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 안지려면은 됐습니까? 말소 소송 등기 말소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가 입증 책임입니다 말소 자 무권대리를 이유로 말소 청구하는 경우 병이 얼의 대리권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갑이 됐습니까? 갑이 얼의 무권대리를 입증 무권대리를 증명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니언 되겠습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갑니다 자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됐습니다 자 아까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소속이 다르다 했습니다 표현대리 소속은 무권대리 소속이고 유권대리 주장에는 어쨌든 표현대리도 무권이지만 본인이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는데 유권대리는 당연히 본인 책임지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책임지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소속이 다르다 이거는 유권이고 이거는 무권대리다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번 X입니다 그 다음 2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자 126조죠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인 것이어야 된다 이것도 틀렸죠?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인에 의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한다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합니다 1번 2번 틀리고 3번 맞다 하는 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하고 복대리인 권한도 넘으면 126조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는 125조 표현대리인데 125조 표현대리의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OXX 반드시 대리인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 심지어는 총총총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 총총총 기억합니다 이것도 125조 표현대리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에 들어간다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 대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4번 틀리고 5번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자 129조인데 넘었다 129조인데 넘었다 129조인데 넘었다 126조로 됩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승립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9번에 옳은 것은 그죠? 옳은 것은 3번 되겠죠 그죠? 18번에 18번에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요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이 승량 복된 권한도 포함한다 3번 맞고 1번 2번 틀리고 4번 5번도 틀렸다 하는 거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는 반드시 대리인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총총총 그 다음 넘었다 9조인데 넘었다 126조 될 수 있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구조히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된인을 선임했습니다 경우 끊고 자 승낙을 받아가지고 선임해도 자기가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감독상에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 있다 아예 없는 경우는 없다 승낙을 받아가지고 선임해도 선임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걸 과실 책임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 자 보존등기는 보존행위는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보존행위는 허락 없이 특별수권 여러분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는 거 취소해제 이런 거 그 두 개 성질이 변하는 행위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소멸 후 복된인을 선임하여 자 소멸 후 선임했다 129조로 갑니다 있다 소멸 후 선임하면 129조 그래서 3번 정답 되겠습니다 4번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승립하기 위해서는 끊고 자 4번 굉장히 짱 중요한데 여러분 그죠이 자 요거 본인과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죠이 자 여러분 우리 그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요거 설명할 때 제가 그죠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내일 모레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했는데 내일 모레 해외행각으로 날짜가 잡혀가지고 본인이 미리 상대방한테 가서 야 내 대신 우리 친구 어리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어라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미리 상대방이 본인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끝날 해외행각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못 올 것 같고 내 대신 우리 친구 어라고 계약 체결해라 해놓고 훌쩍 해외행각 같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어리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행위하니까 상대방은 본인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리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서 했다 근데 본인이 돌아와서 야 내가 마음이 변해갖고 내가 너한테 표시했지만 그 사람에게 숙건행위 전혀 안 했어 그 사람 나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시키려고 하다가 그 사람한테 아무 행위한 거 없어 그래서 그 사람 한 건 무권대리야 책임 못 지겠다 하더라도 상대방 나는 너가 표시했기 때문에 그 표시를 믿고 했기 때문에 너가 책임져 그게 125조잖아요 그래서 이 예를 놓고 보면 본인과 이 표현대리인 사이에 반드시 일정한 법률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전혀 없어도 실질적으로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리권 수여한 표현대리가 승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 법률관계에 있어야 된다 OXX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법률관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거 잘 됩니다 유효한 법률관계가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법률관계가 없어도 전혀 없어도 전혀 없어도 125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하여 126조 승립되지 않는다 아니고 승립한다 하는 거 어쨌든 기본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도 되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권도 되고 심지어는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넘어도 126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는 담보권 설정에 대리권만 수여하였는데 역시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데 갑은 본인 어른 대리인 갑을 병으로 갑니다 어른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계약 체결했다 자 담보 설정이라 했는데 우리 아예 팔아버렸다 그죠 몇 조입니까 126조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하고 나서 집값이 폭등했다 갑이 무권대리야 매매한 거는 무권리야 돌려줘 하니까 됐습니까 갑이 병에게 매매한 거는 무권리야 돌려줘 하니까 병이 표현대리야 라고 표현대리 주장은 상대방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는 표현대리 있다가 아니고 병이 아니고 어른 아니고 병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만이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거는 무슨 방만이 상대방만이 표현대리 주장 본인이나 대리인이 표현대리 주장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X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여러분 그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라는 게 없다는 거 됐습니까 상대방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이라고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하면 아예 표현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라는 단어가 못 나옵니다 과실상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손해배상에서 나오는 단어다 그 다음 병이 계약체결 당시 어뢰계 계약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자 상대방이 알았다 상대방 자 무건인데 상대방이 알았다 무건이 있는데 상대방이 알았다 됐습니까 상대방이 오직 할 수 있는 거 아까 뭐만 최고만 할 수 있대지 차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 2 3 다 틀렸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 없다 자 4번 짱 중요합니다 여러분 확정적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 103조 104조 확정적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 그 다음 103 104 무효 경매 자체가 무효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꼭 기억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아까 현명하지 않았다 여기다 더 참가하면 현명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이런 거 그죠 꼭 기억합니다 이런 거 되겠습니까 확정적 무효가 된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자 그럼 4번까지 틀리고 5번 어리 매매계약을 간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변과 이거 현명하지 않았다 역시 무슨 대리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5번은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꼭 기억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국어단처럼 기억해 두셔야 된다 하는 거 누누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21번 이미 대리에 관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죠 여러 명 하면 원칙 하면 각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 틀리고 니은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이용 대량의 관리행위를 하는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인의 관리행위입니다 그래서 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틀리고 그 다음에 유권 대리와 표현대리는 둘 다 본인이 책임지지만 유권 대리 주장에서 표현대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소가 다르다 요거는 무권대리 소속이다 하는 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셋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숙권행위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본인은 언제든지 숙권행위 철회해서 대리권 소멸시킬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 대리권이 표현대리에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 자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복대리는 대린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함으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 다음 선임만 대린 자기 나머지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하는 거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하는 거 그 다음 여러 명이 있다 원칙 각자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자가 나와야 됩니까? 각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대리인이 기망행위였습니다 상대방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알지 못해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것은 그죠 2번 아까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이다? 2번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숙권이 언제든지 철에서 소멸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126조는 반드시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 2번 정답 그 다음 복 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죠? 그 다음 여러 명이 있을 때 각자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대리인이 기망행위했다 상대방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 취소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